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유경준 강남병의 코넬대학에서 노동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kdi 출신입니다. 여기에 비교적 정치 경험이 풍부한 유승민 전 의원이 가서 지원 유세를 하셨네요. 당만 보지 말고 후보를 보고 찍어 주시고 최소한 야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석을 확보해 주십시오. 하성정이나 하성갑이나 하성병은 야당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기기가 쉽지 않은 장소인 거죠. 그러나 제가 주목한 것은 정치 경험이 비교적 풍부한 유승민 전 후보와 가가지고 당만 보지 말고 개인을 보고 좀 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선거판이 상당히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첫 지원 유세 최소한 의석은 달라 이런 걸 보게 되면 의석을 주면 뭐하노요. 표를 주면 표를 다 그냥 만지는데.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다 경제학 박사들입니다. 두 분 다 서울대를 아마 나왔을 것 같고 유승민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고 위스칸신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하셨고 K대학 출신이고 유경준 의원은 코넬대학에서 여러분들 박사하기를 하고 K대학에서 계셨던 분인 거죠. 여기 이제 조선일보에 첫 건 유경준 지원 유세 펼친 유승민 당만 보지 말고 후보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은 이제 유승민 의원이 후보 지원 유세를 마치고 기자들 일문일답에 응한 것을 보고 선거판이 그렇게 만만치 않게 돌아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이제 유세 지원 유세 또 종로구의 최재형 의원도 요청을 하고 마포울의 함은경 후보도 요청을 하고 해가지고 아마 지원 유세를 몇 군데 더 유승민 전 의원이 뛸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잘못한 게 있으면 정말 철저하게 반석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3년이나 소중한 인기가 남은 이 정부가 최소한 일은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의석은 이번 총선에서 확보해 줘야 됩니다. 최소한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투표자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선거의 시극이자 비극인 거죠. 소신과 양심을 지키며 정치를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발 당만 보지 마시고 후보의 능력과 자질과 소신을 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실용적인 관점에서 좀 주문 겸 조언을 했네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통령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투표일까지 남은 일주일 안에 의대 정원 2천 명 정원을 고집하지 마시고 전공의들과 마주 앉아서 대화하고 복귀시키려는 출발점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이거는 유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의 말씀이 맞는 거죠.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선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조금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하시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그를 선택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번 총선 지원 계획과 관련해서는 유승민 전 의원 이야기입니다. 이번 선거가 굉장히 위험하고 너무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를 여러 번 치루 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내가 높게 평가하거든요. 이런 선거를 직접 해본 사람들 홍준표 시장이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이런 평가를 여론조사에 담기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럴 때 제가 우리 후보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저에게 요청이 오는 후보들에 한해서 제가 적극 돕겠습니다. 지난 26일 유승민 역할론에 대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은 아마 총선 시작부터 공천 과정 그리고 총선 마지막까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혼자 하겠다는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제 총선이 거의 끝자락을 가는 거니까 일각에서 투톱이니 뭐 쓰리톱이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것도 이제 본인이 하겠다고 해야 여러분들 밑에 사람들이 추진할 거 아닙니까. 공천은 다 혼자서 다 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데 여기 이제 유승 오늘 유경준 의원이 나오셨기 때문에 유경준 의원은 코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한 분입니다. 오늘날 뭐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경제학은 대개 계량 분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통계학이나 이런 데 굉장히 익숙한 거죠. 그러나 그 학자로서 2020년도 4.15 총선이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당시 한 5월 무렵이었습니다. 대학에 계시는 한 교수님과 공동연구를 했는데 이번 선거에 하나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유경준 후보인 거죠. 여기 이제 기록이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유경준 전 통계청장 4.15 부정선거 없음 통계학적으로 98.4% 전 통계청장 통합당 초선 유경준의 용기 부정선거 아닐 확률이 98.4%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유경준 후보를 개인적으로 알거나 만난 적은 없지만 늘 제가 강조하다시피 선거 부정 문제를 대하는 것은 단순히 선거 문제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전부를 드러내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야 뭐 네가 국회의원 뭐죠 재수 좋아가지고 강남 병에서 당선됐지만 최소한 선거 문제에서 입을 다물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촌란거리고 국힘당에 내가 경제학 박사니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선거 없는 확률이 98.4%다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하냐 4월 10일 총선에서 다시 네 표가 얼마나 도덕질당한 걸 한 번 봐라 그러면 그때는 악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뭐 지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남지 않습니까 98.4% 유경준 후보는 더 여러분들 섭섭한 것은 본인이 많이 배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경제학을 한 사람이니까 본인 투표에서 이런 그래프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강남 병에 2020년 4.15 총선 강남 병에 표를 얼마만큼 훔쳐갔으면 더블당 후보는 플러스 12%에서 최소 최대 16%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최소 12% 16% 높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보고 98.5% 부정선거가 없었다 그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내가 그 자리에 앉았으면 최소한 입을 다물 것 같아요 다들 싸가지가 없어도 너무 싸가지가 없는 양심도 없고 배운 사람들이 이런 지경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국힘이 저렇게 고전하는 겁니다 뭐 본인들 뭐 그냥 자업자득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제야 H님이 이름 작성해 준 전수분석을 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서울 강남에 4.15 총선의 차익값을 이 푸른색은 더블당 그 다음 붉은색은 미통당입니다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희숙 플러스 6.29 더블당 박성준 플러스 6.05 태구민 플러스 5.27 박진 플러스 5.28 유경준 플러스 5.40 김웅 플러스 5.61 배현진 플러스 4.93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플러스 값을 한번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유니수 플러스 6.29 마이너스 6.29 무슨 이야기냐 특정 후보와 함께 표를 더해 주게 되면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해 주게 되면은 사후적으로 발표된 후보별 득표수에 표를 얻은 사람의 플러스 값하고 표를 빼앗긴 사람의 마이너스 값이 일치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조작한 거죠 여기 보시죠 유경준 강남병 더블음주당 차이값 플러스 5.40 그 다음 국힘당 마이너스 5.38 기타당 마이너스 2% 그럼 두 개 합치면 뭡니까 마이너스 5.40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가 나왔는데 명식이 경사 코넬에서 이런 코넬이 아주 명문입니다 경제학 박사를 한 사람이 뭐라고 98.4% 통계적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날 확률이 없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되겠냐 이 이야기죠 참조로 얼마나 표를 쑤셔 넣었으면 여러분들 4.15 총선에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값의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49개 여러분 선거구에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다 표를 집어넣어 놓으니까 다 플러스인 겁니다 출시란 게 뭔지 다들 참 나라가 망하는데 합하에 힘을 다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동시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은 좋아요를 함께 한번 다 눌러주시면 조금 더 노출이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아요를 함께 다 누르시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을 여러분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